네, 선포토는 2013년을 맞아서 첫 번째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런칭 브랜드의 이름은 코튼 캐리어라는 제품으로 신개념 카메라 휴대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5가지 형태의 제품이 국내에 수입이 되었으며 그 조끼 형태, 베스트 형태의 제품 두 가지와 그리고 벨트 형태의 제품 한 가지, 그리고 벨트에 장착하는 사이드 월스터 그리고 배낭형 가방의 어깨끈에 장착하는 형태의 제품 이렇게 5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왼쪽이나 오른쪽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만 홀더에 연결이 되고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카메라 렌즈가 아래를 향하고 있을 때는 분리가 되지 않는 안전한 형태의 카메라 홀더를 채용하였으며 이로 인해서 스노우보드, 스키, MTV와 같은 격한 운동을 할 때도 SRR 카메라를 안전하게 휴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소재는 고강도의 1680 데니아 프로프로필렌 소재를 이용하여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갖고 있고요. 카메라 연결부는 강력한 내구성의 렉산 소재를 이용할 것이 특징입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앞서 설명드린 렉산 소재의 카메라 연결부가 있습니다. 뛰어난 고강도로 만들어진 이 부속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연결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이라면 사용할 때 자연스러운 각도인 왼쪽이나 오른쪽 이쪽 방향에서만 연결이 가능하고요. 일단 아래를 향하고 난 다음에는 분리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격한 스포츠를 즐긴다거나 아니면 험한 환경을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카메라의 흔들림 없이, 카메라의 이탈 없이 안전한 촬영을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홀스터, 권총칩처럼 생겨있는 이런 구성품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키트라서요. 옆으로 가볍게 넣고 내려서 촬영할 수 있는, 휴대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끈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요.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선포토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보다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